bc는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되려나? 일단 a 혼자 좀 이상한거니까 a 부터 합정리해보자 우선 lnx를 t로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꾸어서 미분하면 x 는 e 의 t dx 는 et dt 이런 형태로 나중에 집어넣고 그러면 x 에 1 넣으니까 0 에서부터 1 까지 x 제곱 대신에 e 의 et 그 다음에 lnx 제곱은 t의 제곱 dx 대신에 et 의 dt 했더니 c 랑은 비교가 되겠네 c 를 적어보면 0 에서 1 까지는 똑같고 x 제곱도 똑같은데 얘는 e 의 2x 고 이것도 x 라고 생각을 하자 0 에서 1 까지 x 제곱에 e 의 3x dx 면 제곱은 같은 함수인데 얘보다 얘가 크죠 더 위에 있을 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0 에서 1 까지 접근하게 되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 a 가 더 클 것 같아요 c 보다 면적이 r d 로 b 는 구간을 맞춰야지 비교ern이 될 거 같으니까 마이너스1 에서 0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x 를 t 로 또 x는 마이너스 t 로 그렇다면 t로 제안했을 때 1이랑 0 t의 제곱 e의 마이너스 t dt 되시네 마이너스 dx 마이너스는 구간 다시 바꿔주고 0에 쓸까지 t의 제곱에 e의 t의 dt dx 아닌데 t e-t e 그러면 x라고 다시 적어보면 x제곱 똑같은데 얘는 제일 작죠 그래서 b가 제일 작다 함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b가 제일 작고 c가 되고 e-t e-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